오케이 그래서 도원이는 D레벨이고 뭐하기로 했냐면 D에 1 오케이 그래서 문장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그래서 날씨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 일 또 안 보고 있죠 하우스는 뭐해 주린 말이야 하우스 이즈가 아니고 하우 이즈에 주린 말이지 하우 이즈 하우는 무슨 뜻이죠 하우 이즈 하우입니까 하우 어떤이죠 어떤 하우 이즈는 어떻습니까 예 어떠시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웨더의 뜻은 날씨 그래서 날씨가 어떻습니까 하우 이즈 더 웨더 하우스 웨더 그랬더니 화창해요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묻고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화창하니까 뭐라 그랬나 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써니 무슨 뜻이에요 날씨가 화창한 그렇죠 바창하니도 바창한 무슨 시에요 바창하니도 바창하니도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니가 아까 전에 오 동원이가 아까 화호가 어떤 시겠네 어떤 시를 물어보니까 무슨 시로 대답해 어떤 시로 자 선생님 설명 좀 할게 어떤 니 물었으니까 어떻다 어떤 시를 물어봤으니까 어떤 시로 대답하죠 됐습니까 네 있어요 어떤 시를 물어보니까 오 그렇죠 됐습니까 how's the weather it's sunny 어떤 니 써니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날씨 어때 눈이 내리고 있어 눈 내리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눈 내리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스노윙 스노윙 스노윙은 어떤 시야 스노윙은 어떤 시야 무슨 시죠 눈이란 뜻일 땐 무슨 시죠 알쌈의 일이라고 할 땐 그렇지 와 이름 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뜻입니까 근데 눈 내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때는 무슨 시죠 하다시죠 하다시 자 하다시는 무슨 자격이 있냐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자격을 줘 그러면 하다란 뜻에서 다른 뜻으로 바뀌어 선생님 그러면 ing 에서 w 하고 e n g 가 들어갔죠 ing만 들어갔죠 선생님 설명 좀 볼게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다란 뜻이 눈내리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내리는 것 이라는 이름 시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뭐로 바꿔주려면 어떤 다 라는 하다시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는게 뭐라고 b 동사 b 동사라니까 b 동사 b 동사 b 동사 b 동사 b 동사 b 동사 m is r i is r 가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씨 어때? How's the weather? weather 그랬더니 It's hot 날씨 어때? How's the weather? 추워 It's cold 이렇게 얘기하죠 민준이 잠깐만 기다려 백맨도 혹시 엄청 커졌네요 그 땜만 하겠는데요 그냥 땜만 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죠? Hot 무슨 시죠? Hot 무슨 시죠? 어떤 뜨거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ather 오케이 무슨 시죠? 이름 시죠 이름 시 무엇 날씨 weather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음식 어땠어요? How Was How was it? How was it? How was the? Food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레이닝 안녕 수고했어 안녕 안녕 어 그쵸 그치 레인의 뜻은 뭐였을까? 레인의 뜻은 그치 비란 뜻도 있지만 비내리다 비내리다 오케이 비란 뜻일 땐 무슨 시인데? 비난 이름 이름 시인데 비내리다 일때는 무슨 시니까? 하다시니까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? ing 붙여서 뭐뭐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뭐뭐하는 것이라는 이름 시 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흐린 날씨가 흐린 흐린 클라우디 클라우디 무슨 시죠? 클라우디 이런 어떤 시죠? 어떤 날씨 구름 낀 날씨 클라우디 오케이 그 다음 써니 써니 오케이 무슨 시죠? 써니 어떤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시죠? 오케이 그 다음 스노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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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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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 더라고 하시고요 자